이야! 나이스! 30분 됐어, 슈우. 이제 그만해. 조금만 더 하면 안 돼? 나 심심한데. 안 돼, 약속했잖아. 그만해.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? 어? 선생님! 웬일이야, 안 바빠? 어, 잠깐 시간 좀 비어서. 짠! 이거 우리 슈우 선물. 아니, 그 대기실 비치용 책 영업하시는 분이랑 좀 친해졌는데, 한 건 사드렸거든. 나 책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이거 읽다 보면 엄청 재미랄텐데. 이거 다 읽고 선생님한테 독학한 말해주기, 약속? 이제 꼼짝없이 책 읽어야겠네, 우리 슈우. 아, 안 돼. 저, 규준아. 어. 병원장님이랑 송 선생님. 병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. 괜찮아? 어, 괜찮아. 야, 이걸 그냥 녹음을 해서 가지고 다니까봐 괜찮다고. 다들 너무 물어보네. 네가 괜찮으면 됐어. 어, 그, 저기. 혹시 내일 저녁 때 시간 돼? 어? 아니, 나 생일인데 저녁이나 같이 먹으면 어떨까 해서 동생이 시우 봐주기로 했거든. 아이고. 아이고, 어떡하냐. 아니, 내가 내일 대전으로 세미나를 가는데 진료 끝나자마자 바로 가야 되거든. 아, 그럼 어쩔 수 없지 뭐. 잘 다녀와, 세미나. 응. 어, 생일 축하해. 고마워. 갈게. 어. 어.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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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